여러분들 정말 다이어트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커피와 다이어트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커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도 다이어트 굉장히 열심히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 중에서 과거에는 커피가 다이어트 좋다는 얘기도 있었고 나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 하나 알려드리면서 정말 커피가 다이어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커피를 이용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려면 우리가 뭘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피와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보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보조제로 먹는 여러가지 건강식품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성분 중에 카페인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카페인이 도움이 되느냐 사실 카페인이 들어오면 약간 우리가 좀 흥분되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대사가 빨라집니다 대사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에너지 소모를 빨리 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막 나오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좀 빨리 또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을 조금 들어간 것들을 먹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 대사가 빨라지니까 기초 대사량도 좀 늘어나는 것 같죠 그러면서 당연히 칼로리 소모가 빨리 된다 그래서 당연하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얼마 전에 다른 논문이 하나 나왔죠 바로 커피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과체중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제가 한번 다른 영상에서 올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한번 꼭 보시면 재밌으실 텐데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 어떤 커피를 먹었냐 봤더니 물론 뭐 커피 속에 설탕이 들어가거나 또는 뭐 이런 우유가 많이 타거나 프림을 많이 넣거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런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다이어트에 도움된다고 알려져 있는 이 아메리카노만 먹어도 칼로리가 거의 없죠 그것만 먹어도 많이 먹은 사람들이 확실히 오히려 또 체지방이 많아지고 체질량 지수가 높아지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저는 그때 그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카페인 자체가 대사량을 증가시켜서 대사량을 증가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반대로 과도하게 먹게 되면 카페인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수면의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면이 안 좋아지게 되면 깊은 점을 못 들게 되고 결국은 수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죠 바로 우리가 렙틴이라고 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분비가 적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고 반대로 그렐린이라고 하는 또 다이어트에 아주 안 좋은 자꾸 폭식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이 수면이 결국은 깊게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연구 내용은 지금까지 얘기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바로 뭐냐면 영국의 노팅험대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커피가 인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지방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방이 어떤 지방에 영향을 미치냐 일단 지방에는요 백색 지방이 있고 갈색 지방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백색 지방은요 한마디로 그 칼로리가 남아들어서 쌓이는 지방 정말 우리가 안 좋은 지방이 살지는 거고요 근데 갈색 지방이 되면 이거는 오히려 갈색 지방은 저장된 에너지를 좀 감소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개사량을 증가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이 바로 갈색 지방이거든요 근데 커피가 인체에 착한 지방인 그 갈색 지방을 또 활성화 시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커피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만 연구가들이 비만 전문가들이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되게 중요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는데 어떨 때 먹으면 도움이 되느냐 유산소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가 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유산소 운동하기 30분 전에 그때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다이어트 운동을 하면 훨씬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커피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느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반응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과도한 카페인 때문에 수면까지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그건 안 된다고 보여주면 되고요 마찬 반대로 잠깐의 카페인을 이용해서 운동할 때 갈색 지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하기 30분 전에 커피를 드시는 것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물론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커피는 설탕이라든가 다른 칼로리가 없는 아메리카노가 제일 좋겠고요 그리고 또 사실 카페인 자체가 인효작용이 있습니다 인효작용이 있는데 인효작용이 있다는 얘기는 소변을 자꾸 밖으로 뺀다는 얘기죠 근데 운동을 하면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면 또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결론적으로 카페인을 먹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수분이 더 빨리 빠져나가면서 탈수가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수분 보충은 충분히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특히나 신장 기능이 안 좋다거나 또는 뭐 다른데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카페인을 먹으면서 운동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운동하시기 전에 30분 전에 커피 한잔 드시는 것 그리고 수분 공급 충분히 하시면서 운동하신다면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건강하게 드시고요 다이어트 잘 하셔서 건강한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